그동안 좀 침체되고 조용했던 만큼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날씨도 좋고. 안녕하세요. 저는 2022년 아트경기 선정작가 정주희라고 합니다. 저는 회화와 영상을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고 개인이 사회에서 주고받는 영향들을 좀 들여다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. 경기도에 열심히 작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올해는 운이 좋게 제가 선정이 되었고 또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모여서 더 발전적으로 이어져 나가면 좋겠습니다. 일상 속에서 어떤 모름이 생겼을 때 이거를 메모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표현적인 욕구가 생겨서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살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경험들이 일단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이라는데 흥미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뉴스나 어른들의 대화 이런 정보들을 축적해 가면서 저희가 계속 거기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씩 되짚어보고 저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좀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작업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또 개인이 담고 있는 크고 작은 에너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보시고 싶은 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물론 재미있겠지만 감상하는데 그냥 휙 지나가서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아니면 천천히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본인이 감상하는 스타일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근래에 와서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의 존재, 그냥 있는 지금의 시간, 존재, 어떤 노력, 고민, 의미,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의 우주를 다 형성하고 있는 작은 요소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객분들에게 다 의미 있다.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. 슬럼프를 딱히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서 독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낫긴 하지만 안 먹어도 낫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땀 빼는 스타일이고 그런 슬럼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저를 좀 슬프게 하면 별일 아닌 거에도 눈물이 나고 화나게 하면 별일 아닌 거에 욕도 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내면의 생체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내면의 어떤 반감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받아들이는 편 그렇게 사는 편이에요. 저희가 일상에서 별것 아니게 지나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싶어요. 저희가 살면서 만나는 거대한 것들, 정보라든지 거대한 자본,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 안에서 사실 저희가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계속 경쟁을 하는 삶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삶과 또 한 개인이라는 인간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자유라는 것에 어떻게 좀 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. 계획이 없어요.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작업 같은 경우도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가는 것보다 그 안에서 변책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또 다른 의미로 확장하고 하는 데서 재미가 있거든요. 지금처럼 계속 그런 부분들을 더 눈여겨보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